메밀국수 시작하겠습니다. 지급재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메밀국수, 무, 칠파, 김, 고추냉이, 가다랑어포, 건다시마, 진간장, 백설탕, 청주, 맛술, 갓, 얼음입니다. 요구사항에 소바다시를 만들어 얼음으로 차게 식히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다랑어국물 내고요. 거기에 간장, 청주, 설탕, 미림 넣어서 소바다시 만들고 시험장에서 얼음 나오면 그 반으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반은 요구사항 두번째처럼 얼음으로 면을 차갑게 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반반 나눠 사용하시면 되고요. 메밀국수, 양념, 소바다시를 각각 따로 담아내래요. 면따루, 소바다시따루, 양념 무강거, 실파 송송 썬거, 와사비까지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메밀국수는 접시에 김빨을 펴서 그 위에 올려내시오. 시험장에서 김빨이 나오면요. 그 위에 올려내시면 됩니다. 김은 가늘게 채썰어서 메밀국수에 얹어내래요. 그러면 김을 가늘게 채썰어서 저희 튀김 두부 할 때처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가다랑어 국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반컵 정도 들어가는데 여유있게 반컵 조금 넘게 한컵 정도 넣으셔도 되고요. 반컵보다 조금만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 넣고요. 다시마 넣고 약한 물로 끓여주세요. 시험장에서 김이 나오면 물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넣어놓으시고요. 메밀국수에서 손자락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 갈거라면 실파 송송, 와사비 개는 것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파 썰어 볼게요. 그 다음에 물을 갈아보겠습니다. 무는 껍질 제거했고요. 무는 갈아주시고요. 물기 제거하고 사용합니다. 무의 매운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메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한 번 씻어서 매운맛 제거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기를 짜고 고추물도 안 드리고 간장물도 안 드리고 그냥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파와 물을 손질하는 동안 다시마 물이 끓어오릅니다. 진액이 나오기 전에 다시마 던져주시고요. 그리고 가스호부실 넣겠습니다. 가스호부실을 넣고 불 끄고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한 5분 정도만 끓여가지고요. 바로 걸러주셔도 됩니다. 그럼 와사비 개워볼게요. 와사비 가루에 찬물. 이렇게 한 방향으로 섞으시면요. 매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뭉쳐서 실파 무랑 같이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 내셔도 되고요. 그냥 비슷하게 깔끔하게만 올려놓으시면 돼요. 가다랑어보가 한 5분 정도 끓었다면요. 이걸 면보에 깨끗하게 걸러줍니다. 자 그리고 메밀국수는 차갑게 먹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소바다시를 먼저 끓여서 식혀 드셔야 됩니다. 가다랑어 국물 반컵에 설탕 하나. 그 다음에 미림 하나. 청주 하나. 간장 넣어주세요. 간장 3개. 설탕이 녹을 정도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설탕이 모두 녹았다면 식혀주셔야 됩니다. 시원장에서 나온 얼음을 반으로 남아주시고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소가자시가 되는거에요. 김을 한번 부어볼게요. 김은 비린내 날아갈 정도로만 이렇게 살짝 구워주시고요. 채썰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벼 써는 것보다 이렇게 끊어주시면서 써는 것이 훨씬 더 깔끔하게 잘 잘라집니다. 또는 가위나 대박판 쓰셔도 됩니다. 김이 물이 젖지 않게 계속 비닐봉지에 보관하시거나 물 끼얹는 그릇에 놓아주세요. 자 그럼 메뉴국수 면 삶아보겠습니다. 면이 이렇게 조금 뭉쳐져 있다면요. 풀어주시고 끓는 물에 면 넣을게요. 시험 볼 때는 이런 생면이 나오는데 삶는 시간은 면 두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대략 3분 정도 걸립니다. 시간을 굳이 3분 이렇게 재실 필요는 없고요. 삶아가면서 면의 투명도라든지 이런거를 보고 꺼내주셔야 합니다. 면이 우르르 끓어오르면 찬물을 한번씩 구워주세요. 그러면 훨씬 면이 쫄깃쫄깃하고 빨리 익습니다. 자 이렇게 끓으면서 넘치려고 할 때 찬물을 반컵 정도 확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정도 하시면요. 면이 다 익습니다. 또 찬물 저는 면이 다 익어서 찬물에 한번 헹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개수대에 뜨거운 물 버리시고요. 찬물로 여러번 헹궈주세요. 그리고 또 찬물 받으시고 얼음 넣어주신 후에 여기서 이렇게 비벼가면서 더 차갑고 쫄깃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구사항 두번째 얼음으로 메밀구슬을 차게 식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혹시 김빨이 지급이 되었다면 김빨 접시위에 담으시고요. 바로 살이 틀어줍니다. 한 두개나 세개 정도 면을 잡아주시고요. 양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물에 흔들어가면서 엉킨 것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한번 구워서 얌전하게 가지런하게 놔줍니다. 그럼 면을 김빨 위에 이렇게 올려놓았고요. 소바다시, 그 다음에 청송썰은 실파, 와사비, 무 되어있죠. 지금 하나 안 놓은 것도 있습니다. 김 구운 것이요. 채썬김은 소바위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밀국수 완성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내셔야 되니까요. 시험 보실 때는 도마에 받쳐서 한 번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보는 지역에 따라 조금 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진행 내용의 말을 잘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